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주재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온재팬이라는 해외 오디오 경매 낙찰 사이트에서 진공관 앰프 하나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진공관은 40이라는 초기 5급관을 사용한 자작 싱글 램프 였구요. 가격은 경매 낙찰가는 26,500엔에 받았고 물품 검사 비용 500엔, 현지 운송료 800엔, 그리고 국제 운송료 6,100엔, 대행 수수료 2650원 해가지고 총 36,550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도착해서 수입 관세랑 부가세를 약 4만원 정도 내서 거의 한 44만원 정도의 이 물건을 받았는데요. 상품 원문보기에 가서 보시면 이 앰프가 총 51번 입찰에 제가 26,500엔에 받았구요. 제품은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의 싱글 엔디드 42 진공관 앰프입니다. 소리가 궁금해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 제품은 신품에 가까웠구요. 관은 구관이지만 부품 같은 것도 다 새거 였고 다만 전원 트랜스만 산수이거 옛날거 오리지널을 사용했었고 요거는 신품이구요. 그 다음에 내부 부품들도 자작자가 다 신품이라고 했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내부인데 뭐 비교적 깔끔하게 잘 만들었구요. 이걸 받아 가지고 좀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이 시멘트 저항을 잘 보시면 현재 촬영 당시에는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거든요. 이게 도착해서 제가 전원을 넣었을 때 이 부분이 손상을 입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집으로 배달이 한 10일 정도 지나서 왔구요. 지금 이 장면은 앰프 개봉하고 난 다음에 여기 진공관은 별도로 포장이 되어왔고 그 다음에 이 전원 트랜스는 옛날 산수이거구요. 나머지는 다 신품이고 이쪽에 회로도를 자작자가 직접 그려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작자가 진공관 꽂을 때 그 다리 굵기 사이즈를 잘 고려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꽂아 달라는 코멘트까지 자상하게 적어줬구요. 네 그리고 이게 진공관인데 왼쪽이 80K라고 해서 마트시다 일본 회사가 만든 정류관이구요.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가 42 오곡관 진공관인데 이것도 일본에서 1950이나 1960년대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초는 1937년에 미국에서 생산됐는데요. 그거는 거의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일본 마트시다에서 만든 거라 아마 1960년대 정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진공관이 일본 마트시다 회사에서 만든 42 진공관이구요. 이 진공관은 1937년도에 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5극 진공관입니다. 그래서 푸시풀로 구성하면 한 8와트 정도를 낼 수 있는데요. 3극관 접속으로 하면 출력은 상당히 낮아서 1와트 전후이고 보통 소형 3극관인 45 진공관하고 소리와 음질이 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구요. 이 진공관이 이제 유럽에서는 A642로도 생산이 되고 같은 것이 소련에서도 생산이 됐었고 여러 군데에서도 생산이 되는데 이 진공관은 초기 5극관 버전이기 때문에 1937년도에 설계되고 만들어진 5극 진공관들은 과연 어떤 소리가 날지 되게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관을 앰플을 주문해 가지고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1910년 20년 30년 40, 50년대에는 광복기에다가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문화가 생각보다는 그때가 좀 공백기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진공관들이 모두 다 42 진공관이구요. 현재 있는 자작자가 이렇게 봉투에 자기 설계도를 보내줬어요. 이 밑에 부분에 12AT7 초단 증폭과 42 진공관의 핀 배열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적어 놓은 것이구요. 먼저 간략하게 회로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100V구요. EA 휴즈가 달려있고 스위치가 있고 212V로 B 플레이트 전압을 보내는 곳이 있고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80K 정류관인데요. 핀 4개짜리 정류관이고 이쪽에서 이제 플레이트로 교류가 들어갑니다. 212V 그리고 이 정류관의 필라멘트는 지금 6.3V가 아니라 5V짜리에요. 그래서 여기 1.5V짜리 저항을 달아가지고 6.3V를 5V로 낮춘 다음에 필라멘트로 공급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6.3V는 42 출력관 필라멘트에 들어가는 거구요. 이 12AT7은 5.5V짜리 여기가 필라멘트 전원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정류관에서 이제 여기서 정류가 된 직류가 나오면 이 앞에 15옴짜리 저항이 달려있고 그 다음 평활 캐파시트인 82마이크로 캐파 그 다음에 180마이크로 캐파 그리고 0.1암페어짜리 초크코일이 달려있는 구조구요. 그래서 요 부분이 평활해로가 되겠습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맥류를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출력관인데 요기 8옴짜리 스피커 연결선이 있고 이쪽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출력관인 42진공관의 플레이트로 전압이 들어가는 것이구요. 요 부분은 5극관이기 때문에 세컨 그리드 쪽으로 들어가는 전력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신호가 들어오는 그리드이구요. 요게 이제 캐소드인데 캐소드는 전용적인 자기 바이어스 해로에서 475옴짜리 자기 바이어스 저항이 달려있구요. 바이패스 콘덴스는 100마이크로 패러짜리가 달려있고 이쪽 아랫부분에 접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15K 저항을 받아서 전압이 다운된 다음에 한 번 더 평활 캐파시트를 거쳐서 요기 100K 저항을 거쳐서 일로 가면은 이제 초단 증폭인 1287의 플레이트에 전압이 들어가는 거구요. 여기 쓰는 소리 신호가 인풋으로 들어오는데 요건 100K 볼륨이 붙어있는 거고 볼륨을 통해서 그리드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증폭이 되어서 이제 일로 가게 되구요. 요거는 초단과 드라이브 출력관을 직류를 분리해주는 커플링 콘덴스입니다. 여기서 교류는 통과하게 되고 이 초단의 흐르는 직류는 이쪽을 못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단 증폭은 좀 특이하게도 자기 바이어스 해가지고 2.2K 자기 바이어스 저항이 있는데 바이패스 콘덴스를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향후에 제가 한 번 100이나 150 마이크로 패러스를 붙여서 음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개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로도는 아주 간단하고 전형적인 티피컬한 그런 회로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방에서 청음실에서 작동을 해봤는데 갑자기 안에서 연기가 나면서 퓨즈가 나가길래 한 두세 번 해봤는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분명히 그 자작자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요 부분이 이제 전원 트랜스이구요. 요 부분이 이제 아까 그 1.5 저항 해가지고 요 정류관이 붙어있는 거구요. 이 정류관에서 나오는 직류가 이 저항을 거쳐서 이 평활 케파시트 두 개를 거쳐서 초크 코일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플레이트로 공급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요 15옴 짜리 지금 이 시멘트 저항에 보시면 까맣게 탄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일본 옥션 사진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제가 집에 와서 두세 번 휴즈가 나가면서 꼽아 보니까 이 부분이 나갔더라구요. 이건 아무래도 좀 용량 와트가 부족한 시멘트 저항을 첨부했는데 이 부분이 정류된 몇백 볼트 짜리 직류가 지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아무래도 계속 열을 받다가 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또 회로도에 없는 걸 해놨는데 요 부분이 이제 212볼트 짜리 교류가 들어가서 요기가 이제 히터 두 개 연결이면 요 부분에서 이제 DC가 걸려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구조인데요. 정류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212볼트에서 요 다이오드 두 개를 계속 양파 전류 다이오드 양파 전류 회로까지 병행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자작자들이 좀 특별하게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A가 아니면 B가 되게끔 이렇게 해놓는 건데 사실은 정류관을 통한 정류는 속도도 느리고 또 완만하고 음질에도 다른 역량을 두는데 반도체 양파 전류는 또 전혀 다릅니다. 정류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시멘트 저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빠르게 치고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충격을 막기 위해서 앞에 시범짜리 저항을 달아 놓은 것인데 콘덴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제거를 하면 오리지널 진공관 정류를 통해서 작동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과 이 두 개와 그리고 시멘트 저항을 제거하고 요 부분을 초크로 직접 연결하는 수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한 화면이고요. 제거를 했고 요 부분 필라멘트 끝부분에서 선을 따라서 이 초크코일 진입 부분에 바로 연결을 했고 이게 이제 평화할 캐파시트 들어갔다가 또 두 번째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출력관 그 다음에 신호관들로 전원이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네 요건 전원 트랜스인데요. 일본 산수의사 제품이고요. 요게 이제 0V와 100V로 해서 교류가 연결돼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기 5.5V 요거는 초당관의 필라멘트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2.6A와 6.3V 요게 출력관 필라멘트를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기 212V, 0V가 아까 이 교류가 나가서 전체적인 비전원 그러니까 플레이트에 전압되는 전압을 보내주는 교류 연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초당 부분인데 12-AT7은 3극간이 쌍으로 들어있는 쌍 3극간인데 한쪽만 사용하고 나머지 한쪽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같이 똑같은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요 부분이 바로 초당관과 출력관을 연결하는 커플링 콘덴서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이 지금 소리 신호가 들어와서요. 볼륨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신호가 그리드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바이케스 전압이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초당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출력관인데 요게 1번과 6번으로 필라멘트 전원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요 2번이 플레이트 전압 빨간선이죠. 가장 높은 전압이 들어오는 직류가 들어오는 2번이고요. 이 3번이 아까 5급간이기 때문에 있는 세컨 그리드, 서프레스 그리드라고 하죠. 이 부분에 전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4번이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초단에서 증폭된 신호가 커플링 콘덴스를 거쳐서 이렇게 와서 일로 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저항은 그리드 리퀴드 저항이라고 해서 그리드 앞에 붙는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 5번이 캐소드인데 캐소드는 보통 자기 바이어스를 거는 저항과 바이패스 캐파시트가 있죠. 요게 바이패스 캐파시트, 자기 저항에서 이렇게 해서 접지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상 대충 사진으로 이 42 진공관 싱글 엔디드의 회로도와 실장되어 있는 모습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1937년에 개발된 5급 진공관은 과연 어떤 소리가 날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준비가 됐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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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